다음은 비빔밥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 티라노 곱창이야 이거는 비빔곱창, 야채곱창 1인분, 비빔곱창 1인분 양이 진짜 많다 그치? 1입은 내가 비벼서 가져왔어 달달곱창이야 이름이 비빔곱창 힘들건가 보다 이거는 2인분에 23,000원 비벼먹으려 했는데 안 비벼될 것 같아 무슨 특집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맛있대 당면도 되게 굵다 이거 뭔데 이렇게 소스 맛있지? 이거 무슨 소스 같아? 이 소스 너무 맛있다 매운 예지 아니야 일반 예고 이렇게 뒤집어 싸는 이유가 뭐예요? 입에 닿는 면이 부드러운 면이 닿을 수 있게 쌓는가요? 어허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버디 세계 한남자 와 맛있겠다 아 여보 먹어 면이 엄청 굵어요 뿌른게 아니라 원래 굵은 당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생각나면